공급 과잉이 된 택시업계의 구조 개선을 위해 택시 감차에 대한 보상금 지원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유인책이 필요할 정도로 감차 신청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최근 강릉에서 한 택시업체가 택시 안 한 대를 감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1년 문을 열고 60년 이상 운영해온 강릉의 한 법인택시업체입니다. 지난달 16일, 보유하고 있는 택시 안 한 대 모두에 대한 감차 신청이 이뤄졌고, 강릉시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 등을 위해 택시 감차가 권장된 데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문제는 감차 보상을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강릉시는 당초 올해 확보한 감차 관련 예산이 택시 6대 수준인 3억여 원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강릉시는 대량 감차를 받아주기 위해 다른 사업에서 예산 42억여 원을 끌어와 해당 택시업체에 45억여 원을 지급했습니다. 강릉시 의회에서는 무리한 감차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로부터 감차 보상금의 30%를 지원받는데, 갑작스러운 대량 감차로 올해 확보한 국비를 초과했다는 겁니다. 내년에도 국비를 다시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강릉시가 결국 시 예산 수억 원을 손해받다는 주장입니다. 또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어떤 혜택이 사업비가 줄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에서 바람직하게 예산을 집행한 게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죠. 더욱이 해당 택시업체가 감차 신청 이후 강릉시에 폐업 신고를 하면서 택시 감차 보상 사업이 폐업 지원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